41. 모자복원의 중요성으로 오른 것은 1. 추후 인고자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치료 중심의 사업이다. 3.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 4.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5. 대상자 중 모성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42. 저출산 및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오른 것은 1. 피임교육 2. 난관결찰 수술 확대 3. 해외이민 장려 4. 영유아 보육지원 5. 신혼부부 임대사업 축소 정답은 4. 영유아 보육지원 4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 판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다. 2.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는 60세 이상이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4. 장기요양 인정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5. 장기요양 인정은 의료기관에 신청한다. 정답은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44. 치매 노인이 집안을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사지 억제대를 적용한다. 2.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3. 석양 증후군을 호소할 경우 혼자 쉬게 한다. 4. 배회하지 말라고 강하게 다그친다. 5. 집안의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5. 집안의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45. 다음 중 낙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인으로 오른 것은 1. 앉아서 바지를 입는 노인 2. 하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 3. 충분한 영양공급을 하는 노인 4.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5.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 정답은 4.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46. 다음 중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호흡수 감소 2. 체온 증가 3. 폐활량 감소 4. 골밀도 증가 5. 혈관 저항 감소 정답은 3. 폐활량 감소 47.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노인 건강 증진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노인대학 운영 2. 만성질환 관리 교육 3. 노인 경로당 운영 4. 노인 환자 응급 치료 5. 치매 정밀검사 정답은 2. 만성질환 관리 교육 48.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엔 몇 개월에 한 번씩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가 1. 1개월마다 2. 2개월마다 3. 3개월마다 4. 4개월마다 5. 6개월마다 정답은 2. 2개월마다 49. 다은중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오른 것은 1. 로타바이러스 2. 대상포진 3. 임균성 안영 4. 담마진 5. 홍역 정답은 5. 홍역 50. 국왕보건법상 매일 1회 불소양치 시 불소용액의 농도는 1. 0.01% 2. 0.02% 3. 0.05% 4. 0.1% 5. 0.5% 정답은 3. 0.05% 51. 지역사회 가정방문 중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오른 것은 1. 방문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2. 방문할 가정의 위치를 찾아본다 3. 방문가정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을 실시한다 4.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관찰한다 5. 방문가정의 가게도 등 기록을 찾아본다 정답은 4.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관찰한다 52. 충수돌기염으로 미리 정해진 병원비를 납부했다 이와 같은 지불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1.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3. 의료비가 과잉 징수될 수 있다 4. 의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5.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정답은 2.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53.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린 소아가 인두통증을 호소할 때 제공해야 할 시기로 오른 것은 1. 일반식 2. 경식 3. 광급식 4. 연식 5. 유동식 정답은 5. 유동식 54. 다은중 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음식물을 갈아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 2. 교환면이 넓다 3. 유치 중 가장 먼저 나온다 4. 총 4개이다 5. 하학의 경우 7세의 연구치가 교환된다 정답은 4. 총 4개이다 55. 다은중 뇌척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검사는 1. 흉막천자 2. 복수천자 3. 골수천자 4. 정맥천자 5. 요추천자 정답은 5. 요추천자 56. 다은중 병원체의 탈출구가 호흡기인 질환은 1. 콜레라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임질 4. 인플루엔자 5. A형간염 정답은 4. 인플루엔자 57. 항문주의 소형증 발적과 관련된 기생충 질환은 1. 회충증 2. 십이지장충증 3. 간흡충증 4. 폐흡충증 5. 요충증 정답은 5. 요충증 58. 업무중 재해로 인한 휴업수당 제공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산업인력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국민연금보험공단 정답은 4. 근로복지공단 59. 의식저하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응급처치는 1. 인공호흡 2. 기도개방 3. 흉부압박 4. 수혈 5. 부목고정 정답은 2. 기도개방 60. 간성온수 환자의 혈중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시기는 1. 저칼륨 시기 2. 저지방 시기 3. 저염 시기 4. 저단백 시기 5. 고열량 시기 정답은 4. 저단백 시기 4. 저단백 시기